우와 나 너무 지금 샀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어요 오 깜짝이야 다리가 호들리도 버려 아 억을만했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로또러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랑 거기서 만나기로 했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 야 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떠세요? 와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우리 뭐 어떤가요? 모르겠어요 참고로 제가 여길 오게 된 것은 소음권을 써서 온 거거든요 제가 소음권을 써서 제가 당신을 초대한 거라고요 아 진짜 우리 저기로 가면 프렌치 레볼루션 하면 안돼? 그래 저희가 지금 프렌치 레볼루션을 타러 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타고나서 드러내야 할까요? 오케이 타고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기 직각인데 너무 겁나요 너무 무서워요 배 탈거야 뒤에 탈거야? 아니 너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우리 중간 어때? 우리 중간에 앉을게요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이거 저 처음 타봐서 괜찮아 내가 한번 타고 알려드릴게요 안녕 해주세요 안녕 저희가 방금 타고 나왔거든요 진짜 제가 진짜 오랜만에 타거든? 나 진짜 오랜만에 타거든? 근데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우와 나 너무 설레 여러분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간다고요? 지금 아틀란티스에요 아틀란티스? 오케이 저거야? 응 야 너무 빠른데? 아직도 미스테리인게 저 애가 어떻게 치워졌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나 그죠? 너 기억나? 나 안나 너 기억나? 기다려 기억하고 있는지 근데 난 기억이 안나 근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거 같거든 7년 전 중일이면 7년이다 7년이야 우리 21살이야 늙었다 그래서 우리 늙었어 얼마나 재밌을까? 너무 기대된다 진짜 오글거린다 진짜 어떡해 나 근데 이거 뒷자리는 안 앉고싶잖아 왜? 너무 무서울거 같아 중간자리 타자고 쫄보니까 맞아 나 쫄보야 나도 쫄보야 솔직히 나 여기 지금 발 탄 사람 없어 지금 너 나가고 싶지 여기 저 너무 무서운데 한번 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어요 내가 여태까지 타본 놀이고 있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미국은 약간 스릴이 넘쳐 바로 갔다가 바로 또 그게 너무 대박이야 미국의 상관이랑 비교 좀 해봐 미국은 너무 무서웠는데 얘는 그냥 재밌다 미국은 그냥 얇따로 없어 그냥 딱딱 그거야 다운도 타러 간다고? 자이로 스윙 근데 솔직히 다 재밌는 것만 탔어 여태까지 다 너무 재밌었어 이제 좀 쉬어가는 거 타고싶은데 내 선택은 쉬어가는 거 같아 아 그래? 너 이거 타운도 있어? 진짜? 이거 재밌어? 이거 개담 있잖아 무슨 개담? 그 끝자리에 혼자 타면은 누구 어쩔 차 온다 아 진짜? 오케이 그럼 제가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번 타면 돼 아니 아니 긴급 인터뷰 온 제이선우 기자입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롯데월드에 와서 현우랑 같이 놀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오랜만에 이렇게 노는 것 같네요 진짜? 맞아요 오늘 저희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좀 이따 봬요 안녕 안녕 근데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? 재밌어.. 근데 그 개담이 나 왜 생기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좀 어두워 많이 왔어 어둡고 막 소리가 야 근데 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뭔가 이렇게 롯덜레도 오니까 그 짱구 극장판 핸더리는 생각나지 않냐? 뭔가 여기에도 살짝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? 짱구가 이제 나와가지고 중상 마녀 나와 그니까 좀 여기에도 숨겨진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? 불러보자 불러줄게 땡큐 짜잔 근데 이거 뭐야? 이게 여기에서만 파는 레몬 아이스티래요 그래서 미로에 이렇게 해줘야 돼? 해줌 땡큐지 야 맛있다 근데 여기 되게 지금 딱 해질녘이라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 되게 해질녘이라 너무 예뻐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제대로 화가 있는 거 맞아? 꾹 눌러야 돼 아 꾹 눌러야 돼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그거 언제 먹어봐? 소스러스에? 오랜만에 타고 먹자 그래 타고 먹자 야 인생네 거 찍자 거치 해놓고 찍자 됐다 우와 거치 됐어 저희 찍을게요 신박스에 뭐 오랜만에 타보고 싶어 뭔데 저건? 저희 지금 바로 입장이에요 지금 불이 없어서 저희 이거 영상 찍어도 되는데 잘 정지할게요 우와 근데 이거 애기들이 많이 타는 거 같은데? 뭐야 이거? 야 무서워 뭐야 인생아 야 뭐야 야 야 뭐야 야 뭐야 생각보다 무서워 야 무섭잖아 아니 내가 안 무섭다고 생각했어 야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? 어? 몰라 우린 잘못이 없어 어? 갑자기야 별가 생겼어 깜짝이야 추워 야 생각보다 성공감 넘친다 그러니까 이거 애들용이 아닌 거 같은데? 아니 근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힘들겠다 그치? 내가 왜? 내가 왜 보여줘? 와 와 저희 츄러스 두 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맛있다 응 제가 오늘 소원권으로 이렇게 친구랑 로또요일드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았군 다음에 또 같이 오자 솔직히 진짜 제대로 재밌게 놓은 건 오늘인 거 같긴 해 맞아 우리 에버랜드가 늘 햇살 운영하고 바쁘다 응 다음에 또 만나도 안녕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랑해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